이번 시간에는 2012년 1회 출제되었던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내용을 보면 현대의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한 질의 검색 시 발생한 대량의 결과 값을 단순히 사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이의 같은 질의는 복수의 데이터 정보 테이블을 기반으로 처리되고 요약화된 정보를 얻기 위해 연산 처리가 수반되어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오랩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는데 오랩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있다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밑에 보면 오랩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정보 시스템이 아니라 1번이 이것이나 데이터 마트 등과 같은 시스템과 상호 연관된다. 그러면 1번은 뭐냐? 한 조직이나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데이터를 공통 형식으로 변환하고 일원화시켜 새롭게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이다. 그래서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 기업의 여러 가지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관리 시스템으로 이용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래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해요. 그래서 1번의 답은 데이터 웨어하우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나왔지만 데이터 마트 또는 데이터 마이닝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같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정리를 꼭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하 문제는 오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면 오랩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올랩이라고 하는 게 뭔지 올랩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보면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검색과 분석을 통해 문제점이나 해결척을 찾도록 해주는 분석형 애플리케이션 개념으로 올랩은 온라인 검색을 지원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지원 도구이며 이 같은 대규모 연산이 필요한 지리를 다차원 구조의 분석 기법을 통해 고속으로 지원해 주도록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여러 테이블에 보면 각 테이블마다 자료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모여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의 내용들을 사용자가 필요할 때 여러 가지 형태로 분석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이렇게 매출질이라는 테이블이 가령 있고 그다음에 지점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또 사원이라는 테이블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여러 개의 테이블이 있다. 그러면 이 하나의 테이블 자체로 그냥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 세 개의 테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검색도 할 수도 있고 자료를 또는 분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출 테이블이 있고 지점 테이블이고 이건 사원 테이블이다. 그러면 이 세 개의 테이블을 놓고 어느 지점에 어느 사원의 매출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각 지점별 사원의 매출은 또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석형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올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올랩. 그래서 올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올랩의 대표적인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M올랩이 있고 그다음에 R올랩, 그다음에 H올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M올랩이라고 하는 것은 다차원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한 올랩이다. 다차원 데이터베이스. 다차원. 그러니까 다차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시점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R올랩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R이 릴레이션이거든요. 릴레이션이 뭐예요? 관계 테이블.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한 올랩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H올랩이라고 하는 것은 M올랩과 R올랩의 장점을 혼용한 방식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올랩의 대표적인 종류 세 가지. 우리 교재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조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012년 1회 문제는 이 올랩에 대한 간단한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출제되었던 그런 회차입니다. 그래서 올랩은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검색과 분석을 통해 문제점이나 해결책을 찾아주도록 하는 분석형 애플리케이션 개념으로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자료가 있는데 이거를 사용자 보고 직접 SQL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검색하고자 하는 것을 검색하시오. 또는 분석하시오. 그러면 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검색과 분석을 다차원 방식으로 해서 다양한 시점에서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랩에 대한 그런 설명이 간단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차원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다차원적인 분석을 하도록 하는 올랩 구현 방식 중 이것은 다차원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한다. 다차원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에몰랩. 그래서 이번에 들어갈 것들은 에몰랩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몰랩은 데이터베이스가 물리적으로 여러 개의 차원을 갖고 여러 개의 차원, 여러 가지 시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하여 사용자가 각각의 차원축들에 대한 값을 지정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아롤랩은 에몰랩의 단점인 원본 데이터의 취급과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는 그런 확장성의 한계를 극복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롤랩은 에몰랩의 이러한 단점을 극복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은 이거를 기초로 한 올랩 구조로 다차원적인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 다차원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검색의 질의에 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집계 테이블을 생성하고 저장하는 방식의 시스템이며 다량의 대량의 데이터 처리와 빠른 로딩을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롤랩이 에몰랩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아롤랩은 어떤 형태라고 했죠? 에몰랩은 특징적인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에몰랩은 다차원 데이터베이스 구조라는 거고 아롤랩은 뭐예요? 그렇죠. R이 뭐예요? 릴레이셔널. 그러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띄고 있는 게 아롤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롤랩은 이러이러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어서는 이 올랩 세 가지 형태를 비교한 겁니다. 자, 이번에 들어갈 건 뭐였어요? 에몰랩이고, 그 다음에 아롤랩. 그 다음에 종류가 하나 또 뭐 있었죠? 그렇죠? H-O-L-E-P. 자, 그 다음에 이 에몰랩은 다차원 데이터베이스 구조라는 거고 아롤랩은 뭐예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4번에, 그러니까 종류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 4번에 들어갈 게 결과적으로 이제 H-O-L-E-P이죠. H-O-L-E-P. H-O-L-E-P은 이 다차원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혼용한 형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올랩 세 가지를 비교한 테이블이니까 이것도 한번 간단히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4번은 H-O-L-E-P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하, 쭉 보시면 5번인데요. 자, 이것은 N차원의 다차원 구조의 큐브를 말한다. 큐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우리 맞추고 하는 큐브 있잖아요. 육각, 정육각형 형태로 대해서 색깔 맞추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은 데이터를 추상하고 차원별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는데 여기서 힌트가 나왔어요. 큐브. 큐브. 그래서 이 큐브 형태로 해서 보다 다차원 관점에서 데이터를 보다 다양한 형태로 분석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큐브라고 합니다. 데이터 큐브. 그러니까 데이터 큐브라고 하는 개념을 몰랐더라도 여기에 힌트적인 용어가 있죠? 그리고 보기에서 이렇게 유추해서 찾아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일종의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뭐랄까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12년 1회 출제되었던 문제를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